자 안녕하세요 우리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오래간만에 삐에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는 삐에로 영상을 안 봤어요 왜냐? 무서워 제가 항상 말하죠? 저 삐에로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우리 호지의 친구들이 진호님 왜 요즘에 삐에로 영상 업로드 안 하세요? 저 삐에로 보고 싶어요 삐에로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벌써부터 바지가 젖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축축해요 솔직히 시... 굉장히 좀 부끄럽지만 우리 호지의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씨 그램 회사 저희에게 PPL 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아시도록 하겠습니다 PPL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번째 영상을 볼건데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시청해보죠 렛츠 고! 오오.. 뭐야? 어 이거 마채테아니여? 오씨 짱 무서워 오 뭐야 여러분들 영상을 다 봤는데요 갑자기 마지막에 이 삐로가 벨티를 하고 도망갔습니다 왜 벨티를 하고 도망갔을까요 아 혹시 이제 벨을 눌렀으니까 사람이 나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세요 하고 나왔다가 아무도 없는거야 아무도 없네 누가 장난친건가 하고 앞으로 더 나가니까 피에로가 아체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긴장되는 영상이라서 오 좀 쫄깃쫄깃하네요 두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바로 봐보도록 하죠 렛츠 고 뭐야 자 광대가 땅을 파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하고 있던 애들이 나가는거 같아요 아 부르는데 뭐야 오 뭐야 오호호호호호호호 이제 광대가 막 밖에서 땅을 파고 있길래 차량하고 있던 애들이 야 광대 너 뭐해 거기서 이러니까 이러고 뛰어옵니다 솔직히 별로 안 무서웠어요 앞에까지 뛰어오는거 찍었으면 레게노였을텐데 앞에까지 뛰어오지 않아가지고 살짝 아쉬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번째 영상 벌써부터 무서워 보입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배경을 딱 보니까 뭔가 뭔가 초원 초원 같은 데서 이렇게 삐에로가 잡으러 오는 그런 영상인 것 같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쓰리 투 원 렛츠 고 어 와, 자, 이제 바이크, 사른바이크를 타고 가고 있는... 오, 뭐야! 오! 오! 오, 마이갓! 와, 대박이다! 와, 이제 사른바이크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광대가 슬쩍했는데요. 이 영상도 살짝 뭐가 좀 아쉽습니다. 솔직히 제 팬티를 적시기에는 부족한 영상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이 정말 제 팬티를 적셔줬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 고! 오, 뭐야! 오, 못 연다! 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이번 거는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광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문 열려고 하고 막 그러니까 어, 살짝 무서웠는데 오늘 영상이 굉장히 짧거든요? 다시 한 번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긴 거 봐! 오! 이야, 이번 영상은 솔직히 좀 레전드였습니다. 오, 만약에 내가 차 안에 있다고 이런 광대가 나타나서 내 문 열려고 하잖아? 그럼 저는 오, 왜 그러세요! 한 다음에 바로 이리 그리고 바로 엑셀에 밟아가지고 바로 그냥 도망가버리기 오, 솔직히 도망가야지 이걸 뭐하러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무섭게 근데 촬영하면은 오, 이거 유튜브 떡상각은 보이긴 합니다. 리얼 실제 상황 삐, 요건 제 차를 훔치려고 합니다. 크으! 역시 뼛속까지 유튜버예요, 저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요 자동차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운전하면서 과연 얼마나 무서울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뭐죠? 모자! 모자! 오, 뭐야? 오, 뭐야?! 오늘 명으로 이번 거는 좀 놀랐다. 인정한다 인정할 땐 해야죠 이번 건 살짝 잠시만요 살짝 쪽지렸습니다 어 이거 다음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영상이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 중간쯤 봤는데 다음 영상은 또 얼마나 더 무서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제 슬슬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삐에로가 도끼로도 이러고 쫓아오는데요 갈수록 무서워져 인정해 솔직히 다음 영상은 보는 건 좀 두렵거든요 솔직히 보기 싫은데 그래도 봐야겠죠 영상 3개 남았거든요 기종이부터 타고 다음 영상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또 차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그리고 살짝 보니까 벤츠입니다 이야 벤츠 타는 사람이에요 벤츠가 제 꿈의 차인데 벤츠 타는 사람의 영상을 보더니 저도 나중에 벤츠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영상 봐보도록 하죠 아 영어로 자기 무섭게 뭐야 뭐야 오 내 오塭 오지마 오지마 나오지 마 오지마 오오오오오 카메라 вчера 아 굉장히 기가 쫙 빨립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영상 보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 두개 남았습니다 아마 두개다 굉장히 무서울거에요 저는 미리 경고했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발 갑자기 뛰어오는거 아니지? 와 생긴거 뭐야 와 이게 장난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솔직히 구별이 안되는데 야 이거 장난이던 진짜던 어 제가 봤을땐 피해로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났을거 같아요 저기 왜 서있는거야 아 일단은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무섭지 않았거든요 이제 다음 영상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영상 기적의 세계차보 다같이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 영상 보시기전에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스테이 투 원 렛츠 고 we're the stop sign we just saw a fucking car oh gosh we just saw a fucking car we just saw a fucking car we just saw a fucking car what the hell what the hell bro there's a fucking car hey he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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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있어 뭐있어 뭐야 어 광대가 막 걸어옵니다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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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들 잠시만요 제가 어떤 장면을 보고 놀라왔는지 여러분들 솔직히 공감할건데 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이에요 와 나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 야 이거 뭔데 내가 이렇게까지 보온적 없잖아요 어 너 이 장면 보고 진짜 와 너무 깨졌어 숨긴거 봐 너무 싫어 어 대박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대영상 전부 다 봤는데요 너무 기가 빨리고요 와 이거 오늘 어떻게 혼자 자냐 밤새야겠다 아침까지 호진이 친구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밤에 보고 있다라면 밤새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 광대영상 전부 다 봤는데요 저는 그냥 마지막 영상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우리 호진이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무서웠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봐 빠이 제indale 가기 ystem 안나 앞서 도 Lem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